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가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9월 11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1128 사우스 크랜쇼에 있는 베델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엔 조나단 박과 크리스틴 리, 진희정, 그리고 게리 김 등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. LA 밀셔 라이언스 클럽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-500-1090번으로 하면 됩니다.